족관절 골절 래는 이렇게 여러 개의 진단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양쪽인지 진단을 내린 다음에 이게 다 있으니 다 수술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어긋나거나 많이 어긋나거나 크거나 불안정하거나 수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외상성 관절염이 좀 빨리 크게 오거나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수술을 합니다. 옆에서 보시면 이게 바깥쪽 복숭벼, 안쪽 복숭벼인데요. 안쪽 복숭벼 이게 뇌과입니다. 여기에는 외과 그리고 옆에 사진 보시면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이거든요. 이 뒤에 있는 게 이게 후과입니다. 그래서 뇌과 골절이 있습니다. 뇌과 골절이면 여기 골절된 거고요. 여기도 뇌과 골절이죠. 이렇게. 후과 골절. 후과 골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후과 골절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는 골절편이 크고 전위가 되어 있으면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위경골의 전외측 골절. 우리가 틸룩스의 챕트팩트 골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어디 위치냐면 여기 위치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면 이 위치도 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단은 되었더라도 진단된 골절을 모두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을 하는 부위도 있고 수술을 하지 않는 부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즉 손상된 부위 모두를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부종이나 수포. 물질이라고 하죠. 부종이나 수포가 심하거나 조절이 안 되는 지병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은 당연히 연기되게 됩니다. 부종도 가라앉고 수포도 없어지고 그리고 당뇨나 혈압이나 심장 관련 질환이나 등등을 어느 정도 조절이 될 때까지 조절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겁니다. 수술의 위치와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 뇌과 골절의 관할적 정독인 뇌고정술. 뇌과 골절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대개 이렇게 수술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발인데요. 오른쪽 발인데요. 이게 뇌과, 뇌과죠. 뇌과인데 뇌과에는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더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는데 이 둘 중에 하나의 곡선을 따라서 피부절개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곡선형 뇌과주의 피부절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주위로는 이렇게 복제신경하고 대복제정맥이 주행하는데 그걸 피해서 수술을 합니다. 근데 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상처가 닿으면 절개 부위에 흉터 그리고 절개 주위에는 감각이상 감각초화가 어느 정도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전인된 뇌과 정복 및 뇌고정을 하는데 이 정복 후에 뇌를 맞춘 후에는요. 이 사진에서 보면 금속 핀, 금속 나사모 두개를 이용해서 했는데 정복 후에는 이런 나사모를 쓰기도 하고 금속 핀을 쓰기도 하고 철사로 동여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금속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구정습을 시행하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골유압이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나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좀 틀린데 어쨌든 4,6개월 지나고 나면 유압이 됩니다. 그래서 골유압이 이루어지면 자극되는 금속 내구정물은 제거하기도 하고 제거하지 않기도 합니다. 젊은 분들은 제거하고 연세되신 분들은 제거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골유압 4개월, 6개월 시에 보통 일어나는데 환자나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아골절만 있으면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이번에는 후가골절의 관할적 정복 및 내구정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발을 옆에서 봤을 때 이 뒤로 나온 이 뼈가 후가입니다. 이게 이 뼈 모델로 보시면 오른발인데요. 이게 외가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내가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면이고요. 이걸 뒤로 이렇게 돌려보면 이쪽 뼈 이쪽 뼈가 후가입니다.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이 후가인데요. 이 후가는 외가를 수술할 때 주로 수술을 하는데 크기가 작으면 수술 안 하기도 합니다. 크기가 커도 거의 어긋나지 않으면 수술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방에서 조금 만져봤는데 안정적이면 수술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수술방에서 후가를 수술하기로 했다가 안 하고 나올 수도 있고 안 하기로 했다가 수술방에서 수술을 하고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후가골절입니다. 그래서 보면 피부절개는 가능하면 외가골절 피부절개와 동일한 절개를 이용합니다. 외가골절 수술할 때 이렇게 절개를 한다고 했는데 요게 아니라 이 절개를 주로 하는데 후가골절을 수술하려면 이 절개선을 그대로 이용해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비골근과 장무지 굴곡근 사이로 접근하여 후가골절 부위를 노출시킨 후 정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오른쪽 근육에 있는 건데요. 이게 이게 비골의 반비골건 장비골건 입니다. 이게 장무지 굴곡건 인데요. 이 사이로 들어가서 피부를 젖히고 근육 사이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후가골절을 수술합니다. 수술하고 외과 외과 때 설명을 드렸는데 외과 수술할 때는 여기로 들어가는데 이 천비골 신경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후가도 마찬가지로 피부절개 주의로 천비골 신경이 주행하고 말씀드렸죠? 이게 천비골 신경입니다. 외과 수술할 때 이렇게 절개를 하기 때문에 요거를 주의를 하셔서 주의를 하고 수술합니다. 그런 다음에 외과 수술하고 후과 수술합니다. 그래서 천비골 신경을 주의를 하고 주의를 해서 수술하고 절개 상을 절개 부위 흉터와 절개 주의의 감각 이상 감각 지화가 어느 정도 남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무지 굴곡근의 유착 구축으로 장무지 굴곡근의 기능이 약간 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후과 골조를 수술할 때 얘와 장무지 굴곡근을 옆으로 제껴서 수술하거든요. 그럼 이 근육의 일부 손상이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나중에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완전히 구부리는 기능이 살짝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술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후유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긋난 전이된 후과를 정복한 다음에 내고정술을 하는데 주로 나사못 이란 금속 핀을 사용합니다. 여기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나사못을 사용했죠. 이게 후과 골절에 고정에 쓰는데 사용한 나사못입니다. 이 나사못은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뒤에서 앞방향으로 이렇게 나사못을 받기도 하고 오히려 정복을 한 다음에 앞에서 뒤방향으로 이렇게 나사못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후과는 3개월에서 6개월 경과 시에 골 유압이 이루어지지만 또한 나이나 개개인의 특성 골절의 양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후과 골절이 있으나 전이가 거의 없거나 골절이 작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즉, 후과 골절을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 불안정한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4에서 6주간은 체중 부하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후과 골절을 이렇게 해서 내고정으로 수술을 했다. 그러면 좀 더 일찍 걸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술을 안 하면 오히려 걷는 것은 2주 정도 더 늦는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후과 골절에 대한 수술 과정의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원위경골 전외측 골절 필룩스 샤프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골절이 관할적 경곰 및 내고정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뼈를 보시면 아까도 제가 이 외과 전외측 골절을 앞부분 전과 라고 하기도 하고 틸룩스 샤프트 라는 이름을 골절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비골 앞에 여기 전과 여기 사이에 인대가 붙는다고 했는데 이 인대가 너무 강하고 뼈가 약한 분들은 오히려 이 뼈가 부러집니다. 이 인대 전하방 경비인대 결합이 아니라 그게 파열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원위경골 전외측 골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델로 보면 이 전과 앞부분 앞부분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진에서 보면 EV입니다.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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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에 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절개를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외곽골절 피부절개와 동일한 절개를 이용하며 외곽골절 전방에서 경골로 접근합니다. 즉 이때는 여기를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골절부위 여기를 이 비골이랑 같이 외곽이랑 같이 여기 안에 있는 뼈를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개를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외곽골절 골절 수술하고 후곽도 수술하고 전과도 함께 수술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외곽골절 수술하는 절개선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용해서 피부 수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피부절개 전방으로 이 부위로 천비골신경이 주행하고 절개 부위 흉터 절개주의 감강 이상 감각조화는 어느 정도 남게 됩니다. 이런 골절을 정복한 후에 내고정 이것도 하는데 이때도 후가골절과 마찬가지로 나사못이나 금속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고정을 고정지 일반적으로 매고정 사이트 가지 골 유압이 이루어지고 환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후가골절과 마찬가지로 원위경골존위측 골절이 있지만 전위가 거의 없거나 골절이 작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후가골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4주에서 6주간은 체중 부활을 하시면 안됩니다 원위경골존위측 골절에 대한 관할적 중복 및 내고정수 설명이었습니다 여기가 좀 오류가 있네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